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정말 이래저래 걱정이 많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조바심 같지 말고 우리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뤄내야 할 것은 바로 탄탄하게 내신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수능 공부의 초석을 쌓는 것이지요 내신 공부하려고 커리큘럼 영상을 뚜아 틀었는데 아니 뭐 벌써 수능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는 풍만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능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멀게만 내후년의 일이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난 1년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코로나다 뭐 개학 연기다 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고1이 마무리 되었고요 우리 중학교 시절도 한번 생각해 봐봐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후럭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형 무형 우물쯤을 하다보면 고2도 작년처럼 중학교 3년처럼 후딱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수험생활 고3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만 할 텐데 아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0의 상태 흰 도화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오 마이 갓 NO!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RIGHT NOW! 내신을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생각을 해야만 한다 즉 미래를 내다보는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2 때 수능 선택 과목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둔 상태에서 고3 수험생활을 시작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수험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잡고 지구과학원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이 영상을 클릭한 우리 전국의 풍만이들 시작은 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아직 보지 않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보다 벌써 반은 앞서간 것이므로 지금부터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의 목적인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지구과학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나를 처음 본 풍만이들이 있을 거예요 장풍이가 누군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때 통학과학을 들어본 학생들은 장풍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있겠지만 혹시 장풍이를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주 짧게 나의 P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강의 경력 20년 차 와우 지난 20년 동안 여러 번 바뀐 교육 과정을 거꾸면서 우리 많은 풍만이들에게 과학 강의를 해왔습니다 거의 뭐 인간계는 살아있는 역사 인간계의 스트로마톨라이트죠 20년간의 강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슬쩍 내용만 봐도 아 이거 뭐 우리 풍만이들이 엄청나게 헷갈려 하겠구나 야 이거는 진짜 무진장 어려워 하겠구나 이거 내신 시험에 꼭 나오겠네 하는 것들이 쫙 보이게 됩니다 아니 20년 했으니까 이 내신 시험의 달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년간 쌓은 그 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풍이는 지구과학 1 내용을 그냥 구구절절 책 읽듯이 읽어주는 지루어 설명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고 중요한 부분은 좀 텐션 업 강조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재밌게 강의를 해낼 것입니다 자 또 수년간 강의를 하면서 받은 수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우리 많은 풍만이들이 헷갈려 하는 것과 어려워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지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다 녹여내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우리 풍만이들이 가려워서 미치겠는 부분이잖아 막 듬작 같은데 이런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효자선 같은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자선 자 이렇게 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마치고 이제 1년 동안 우리 풍만이들과 함께 공부할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풍 지구과학 1 커리큘럼의 첫 번째 시작 시작이 바니다입니다 이 시작이 바니다는 지구과학 기초 강의자이지요 내가 지구과학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긴 했는데 어머 굉장히 기초가 없어 노비에 쓰다 보니까 자신이 떨어져 또는 아직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공부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자 지구과학 1 전 범위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만 하는 지구과학을 시작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뽑아서 12개의 강의로 압축을 해놨고요 각 주제별로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된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 공부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를 통해 조금 더 기초적인 개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짧지만 그리고 알차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지구과학 시작이 바니다 강의에서는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기초 내용과 그리고 지구과학원에서 내용을 심화적인 내용을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과학의 기초가 없어서 자신이 없는 풍만이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풍만이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과학원 맛보기가 끝났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구과학원 공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장풍 지구과학원 커리큘럼의 메인 강좌 바로 시그니처 강의 지구과학원 너만 봐 강좌입니다 자 지구과학 너만 봐는 개념 강의 문제풀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강의로 지구과학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조금은 어려운 내용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내신 시험은 사실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에 담긴 탐구 내용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 지구과학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해서 교과서 필수 탐구 분석 그리고 주요 개념 관련된 자료 분석들을 너만 봐 교재에 모두 다 담아놓았습니다 이렇게 개념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 바로 개념 확인 및 응용을 위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도 그냥저냥 아무 문제나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따끈따끈 최신의 내신 모의고사 기출 문제와 그리고 시험 출제 확률이 높은 자체 제작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 만점을 위해서 넘어야 하는 큰 산 많은 풍만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관식 서수령 문제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풀이하면서 주관식 답의 키워드를 잡는 서수령의 키워드를 잡는 그런 훈련까지 완벽하게 그 노하우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너만마 강의를 잘 따라온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구과학원 내신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두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지구과학 너만마는 지구과학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고 정리하면서 내신 시험 대비까지 할 수 있는 바로 올인원 강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선행학습 즉 예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 그런 풍만이들 지구과학원 내신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풍만이들 수능 지구과학원을 선택할 우리 풍만이들 그리고 지구과학을 공부할 모든 풍만이들에게 추천하는 시그니처 강의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 완자 그동안 지구과학 완자 강의를 오픈해달라는 풍만이들의 요청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풍만이들의 요청을 모아 모아 모아서 더더욱 완벽한 내신 대비를 위해 지구과학 완자 강의를 새롭게 런칭하게 됩니다 자 완자는 사실 많은 풍만이들이 보는 참고서이자 많은 학교에서 교과서와 함께 부교제로 이용되고 있는 참고서입니다 자 부교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용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많이 참고하는 참고서라는 말이 될 것이고 즉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완자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완자 참고서 봤어? 두께가 있다면 두께만큼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봤어 문제를 풀어보고 혼자 공부를 하려 해도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풍만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참고서만 보고 공부하라는 건 되게 어렵죠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지구과학 완자 강의는 완자 교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그러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제를 풀어주는 그 문제풀이 강의에서는요 답지에 나오지 않는 부분까지 장풍이가 상세하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너만 말을 듣고 완자 교제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풍만이들 지금 학교에서 완자를 부교제로 배우고 있는 풍만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강자입니다 자 이렇게 너만 바쁜만 아니라 완자를 통해 개념 강의를 끝냈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실전 내신 시험입니다 자 몇 달에 걸쳐서 공부한 내용을 짧은 기간 안에 복습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알아 두어야 하고 거기다가 내신 문제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고 아니 다른 과목도 너무나 많잖아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런 풍만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내신 시험 직전 대비 속전 속결 바로 시험 너만 봐 강의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방학 동안 공부한 많은 개념 내용들을 시험 직전 중요한 용어와 개념 위주로 빠르게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유형의 다양한 문제의 풀이까지 속전 속결 너만 봐 강의에서 다 다뤄줄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채워나가면서 우리 한번 완벽한 내신 대비를 해보자는 것이죠 장풍기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양한 내신 대비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우리는 완벽한 내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서수령 그 서수령 문제를 어려워하는 풍만이들을 위해서 객관식 뿐만 아니라 서수령 문제도 담아놨습니다 서수령 답안을 작성하는 핵심 키워드 그 키워드 잡기 훈련을 통해서 내신을 더욱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과학 원 내신 정복을 위해 장풍기가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1년간의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대로 장풍이와 1년을 잘 보낸다면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수능 시작의 그 밑바탕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사실 고1은 잘 모르고 공부하는 학년이고요 고3은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학년입니다 그렇다면 고2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뤄내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지 고3이 더더더욱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장풍이가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아래에서 잘 받쳐주고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의 단탄한 고2 생활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